어? 어 얘 뭐야? 내가 살려 내 친구야 우리 때리러 오는 거 아니지? 내 스토커야 너 때려오는데? 아니야 나 좋아하는 친구야 멀리멀리 가 아이템 먹어야 돼 너 좋아해서 따라오는겨? 아니네 아니야 사랑한다고 가 애정표현이야 제발 꺼져 좀 꺼져줄래? 널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넌 날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넌 날 너무 귀찮게하는 것 같아 어 어 가자 위에 위의 법팔로우 엄청 많은데 여기 야 내가 법바로우한테 시비걸로 가 어! 잠깐 법바로우로 위내에요 형님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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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기 왜왜왜왜 나무야 나무야 이리 유인해 쏘아 쏘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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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라 싸워라 이기는 팀 우리 팀 야 쩐다 우리 나쁜 놈들 같아 안돼! 라우를 준비해요! 휴어주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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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늘아 야 너무 많아 아아아아 이거 너무 많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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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치고 때리기 한 대 치고 때리기 두 대 치고 때리기 한 대 치고 때리기 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잘못했어요 야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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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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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쫌 너 아버님 아버님 제가 한 번만 팬다 야 근데 오오오오 얘 뭐야 얘 대장같이 생겼어 아버님 저한테 맡기십시오 일롤롤롤 뭐야 그거 내가 너네들 마음을 안 지켜주 이따가 넘는 것들 언제 다 잡을 수 있긴 해 엉덩이가 빨간 애들은 사만한 애들이에요 엉덩이 빨간 애들을 건들지 마시 다 화났는데 개 빡쳤어 응 다 빡쳤어요 나 옷이 없어 이거 얘 잡다 얘 왕따다 얘 왕따다 어 이것 때문에 우리 다 왕했어 야 이 지사 빠쥐야 쟤 먹고 있는데 죽이냐 아이 쟤네 잡고 싶어 아 나 피 없어 이제 도망가자 그냥 아냐 얘네 다 잡아야돼 우리 다 잡고 추워서 우리 제발 베이스캠프 해야돼 이러다 얼어 죽어 얼 것도 없다 쟤네는 못 잡아 덫으로 늑대형 덫으로 못 잡나 발톱 발톱 깎아줄걸요 샷건 정도 쓰면은 여긴 총머드 없니 시큼한 괴물 시큼한 요리된 괴물고기래 먹으면 안 돼요 어 어 저거 뭐야 버팔로 새끼 있어요 버팔로 새끼 털없어 나 스윙이 욕한 줄 알았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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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기계가 얼어붙고 있어요 나 눈이 얼어 에스캠프 어딘데 여기가 바로 여기 어디 어디 빨리 빨리 나 피 거의 반피 반피 저 지금 성화봉 들고 가고 있어요 손 손잡고 어 야 화를 설치하면 안돼 여기다 야 여기 바로 앞피야 바로 앞피야 바로 앞피야 나 피야 피 으아아아아아아아 나 괴물고기먹었어 모르고 어디야 어디 설치하라고 추워 추워 여기 여기 설치해 여기 이따 설치해 안녕 나 얼구있어 아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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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 여기 바로 옆에 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거 설치할게요 페리님 이건부터 만들게요 다 바뀌게 아 너무 차 정신력이 없어 나 표정 왜 저래 너무 추워해 나무 있는 사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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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나한테 오케이 패스 땅자부터 땅자부터 나한테 나무 주려면 나한테 나무 주려면 아 지금 땅 파고서 다니기 편하게 땅 파고 있어요 땅 파고서 다니기 편하게 땅 파고 있어요 땅 파고서 다니기 편할까요? 왜? 춥죠 제가 여기로 이걸로 넣으면 되거든요 아버님 아버님 이 모자 끼세요 그 쓰레기 버려버리고 이 모자 껴요 어 보팔로 모자 따뜻해 따뜻한 모자 야 시큼한 괴물고기 먹어야지 야 시큼한 괴물고기 먹어야지 어 근데 이 모자만 있다면 버팔로도 조종할 수 있어요 어 예 시큼한 괴물고자 먹고 있어 이거 먹을 사람 나 정신이 없다 텐트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야 우리 뭐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아 텐트 있으면 돼 텐트 만들어야 돼요 야 얘한테 시큼한 괴물고기 주면 되지 않을까 저한테 그 금 두개 넣으세요 어어 저한테 뭐 야 돼지 돼지 야 돼지야 시큼한 괴물고기 먹어 얘 왜 나 안 좋아해 너무나 춥다 나무 캐고 있어 이봐가 나무를 캐 얘 지금 나 공격한거니? 아니면 나 따라오는거니? 따라오는거네 따라오는거네 참고했다 다 넣어놔야겠다 아 시술 돼지 때리는데 간수 좀 여 안돼 무서워 제발 제발 내 돼지야 내 돼지야 아 죽여버릴거야 돼지 돼지 돼지가 너 죽였니? 자 여러분 보은돌을 만들어요 보은돌 생존에 보은돌이라고 하시거든요 쇼핑하세요 왜 쟤트를 갔다 아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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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돌을 일로와보세요 이거 욕구 풍고다니면 안추워요 펭귄이다 펭귄이다 이거 털을 잘못 잡았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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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펭귄이다 고기였다 고기 승리 승리 귀여워 나는 죽지 않아 수술 대추 때리죠 여러분 공연 돌 만들어요 알겠다 공연 돌 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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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산타 할아버지다 저기 산타할라 여기 산타할아버지 있어 얘 어 우와 잡아 아니야 야! 몬써야!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야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받고 올게 네 나 얼고 있어 아 펭귄이다 펭귄부대다 야 새끼 버팔로 있어 귀엽다 버팔로 버팔로 아 얘 잡으면 뭐 줄까 크램프스라는데 크램프스 크램프스? 얘 처음보는 애인데 죽이면 좋은거 아닐까? 어? 아이템이다 안돼에에에에에에이 어 야 크램프스 잡혔어 어? 잡았어요? 툭툭한 곤주? 뭐지? 그거 먹으면 안돼요 아파요 먹으면 아파요 좋은 아이템 나올 수 있어 아군님 뭘 준거야 도대체? 오셨습니까? 여기 지금 아이템 버리고 있어 숱하고 와 따뜻해 아버님 제가 준 고온도를 주황색 만들어서 다니면 안 추워요 주황색이에요 네네네 주황색인데 조금 있으면 노란색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멀리 오래되면 게리 고철 있는데 냉장고 만들어 근데 우리 겨울이라 지금 냉장고 필요 없지 않나? 야 이거 두더지가 우리템 다 훔쳐먹는다 어디 두더지 어디 예예예 저희 쟤는 어떻게 구해요 쟤 있는 사람 저 있어요 나 나 나 쟤 저 쟤 쟤 엄청 많아요 나무 굽는다고 나무 굽는다고 쟤 나오진 않던데 아이템이 타면 되요 아이템이 타야 쟤가 되는구나 네 저 쟤 29개 넣어놨어요 저희템 다 탄거에요 향상된 톱밥 만들어드릴까요? 네네네네 톱밥 톱밥 저희 눈이 쌓이는데요 우리 이렇게 백일만 그거 있잖아요 나무 언니 네네네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이제 아 맨 밑에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이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드밴스팜 고거 아니면 안 자라요 버팔로불 엄청 많네 꼬리 많다고요? 정신력 올려야지 하나하나 있어 하나 있어요 돌하고 이런 거 우리 다 어디갔지? 돌 좀 줘 상자에 있어요 우리 상자 한 더 만들죠 여기 상자 더 만들면 나 부시돌 40개 있어 게리야 고쳐라고 이런 거 좀 떨궈줘라 저 없어요 하나도 저도 핑민님이 많이 주셨을걸요? 아니야 안주셨어 까불지마 네 네 상자 만들면 쫙 깁쪄 야 싫어 새 덧이다 새 덧 새 덧 설치하자 여기 새 덧 해놨어 왜 비료 못 줘? 생존 여기 비료 떨어뜨려 놨어야 돼 이거 다 야 손 침당이 있는데 침당 침당 만들어볼까? 침당 만들어야지 침당lles 다시 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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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침당 인장고지가 있어요 오비 얘 베이거 아니에요? 베이거라니? 얘 잡으면 털 나오지 않아요? 잡자 그러면 고양이야 얘 얘 락톤 아니에요? 고양이 야 새 잡혔다 다 깎고 있잖아 까마귀 잡았어요 까마귀 구울게요 안돼 조리된 작은 고기가 되어버렸어 먹어야지 뭐야 살아있는 목재는 뭐야 먹어야지 리타님이 돼지 죽였어요? 돼지 죽였어요 나쁜사람 채팅 풀어놔야지 이제 자 요리중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오예 난 먹는거 포기했어 난 비버할거야 야 먹을거 엄청 많아 이제 먹어 찬우야 나무좀 다 제가 여기 경호원좀 만들구요 이거 따뜻하게 하려면 무슨 돌? 고운돌 고운돌 고기 여기 고기 이거 냉장고 빨리 만들자 냉장고 냉장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편해요 열고 요리하게 냉장고 하나로 되려나 하나 더 있으면 진짜 완성된 요리 들어갈거 기어 부족하세요? 기어 다섯개 있는데? 악어님 버팔로 많이 쓸 때 때리는거 아니에요? 그러다 훅 가요 훅 갈뻔했어요 대신 숯이 없어 숯 아 쟤 쟤 아 쟤 여깄다 아 쟤 여깄다 센트가 필요해 나무 있는 사람 나무 위로 올라와봐요 좀 야 좀 주워먹으라고 이씨 저분이 이빨 이빨이 많이 간지러우셔서 이갈이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갈이 뭐야 악몽연료로 새로운 무기 만들 수 있다는데 악몽연료가 뭐야 아 그걸로 그걸로 무기 만들 수 있대 네 건조대 만들어서 육후에 먹으래 아 네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어 새끼 버팔로 죽일까? 털이 굉장히 털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 금이 없어 금 있는 사람 아 불쌍해 뭐지 탱 바로 훔쳐가는데 왜 왜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아프냐고 아싸 자궁옥이라 아픈거 같잖아 안아파요 네 ու 집에 먹을거 많이 1986 차뇌야 돌아와 아니야 난 떠나겠어 연료 많이 쌀자 자자자 이걸로 성자 많이 만들자 나무 많이 캤어요 으응 아 쉬말해 화장실 응? 왜 겨울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버틸 수 있지? 불을 많이 피우고 오랫동안 있기만 하면 되겠지 굉장히 며칠 동안 겨울이오? 어? 야 버팔로 털을 깎을 수 있대 왜 잡은거야 도대체 진짜요? 털을 깎을 수 있어요? 야! 아 진짜 털 깎을 수 있대잖아 뭘로 깎을 수 있어요? 면도기? 아까 그거? 그렇지 않을까요? 터벅스 야 내가 털 깎아올게 어딨어? 버리고 왔는데 면도기 버렸어요 이.. 나 면도 열래 아니 저는 지금 면도 저기 그때 수염이 많이 났거든요 그때 이후로? 내가 면도.. 면도기 가지고 갈게 으응? 야 게리야 너.. 가자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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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에 그거 들어야 돼요 한.. 누구 한 명이 나뭇가지가 없네? 받아가면 안 되자 이따 가자 나 샀네 무서워 물 좀.. 그 뭐야 밟아주세요 자면 야 저리가 따라가보자 어디까지 손이 뻗어 있는지 변태구나 어? 악어님 요리 많이 돼 있어요 금삽 나뭇가지가 없어 나뭇가지 내가 풍족하게 요리해놨어요 도대체 몇 개를 넣었을 겨 썩은거 썩은거 쟤 엄청 많네 위력 버려야지 내가 자고 있어 로봇이야 로봇 나와아 이씨 어 배고파 아 이거 먹을래 세움 이거 내꺼 아 쪽잠 잤어 흐흐흐흐흐흐 아싸 풀피다 아싸 고기 두개 미트볼 가져가야지 흐흐흐흐 우와아 대박걸 부르다 에블렛 선생님 며칠동안 겨울이라고요? 거의 10일? 저희 이제 아버님 제가 이제 8일 남았어요 나뭇가지 몇개 있으세요? 저 30개요 30개? 15개만 줘 호흡 에헤해 10개 오케이 아 오케이 14개 쿨하다 쟌다 멋있어 너같은 남자 흐흐흐흐흐 오빠는 냉정기는 남자니까 자주 봤어 으흐흐흐흐흐 흐흐흐 나도 고기 좀 펭귄 여기 있으면 오지 않을까? 펭귄아 일로 오려 냉장고에다가 고기 넣고 가야지 새야 새야 이거 만들자 오늘 저녁은 까마귀 고기에요 오오오 어 뭐에요 이거? 기온 측정기네? 기온 측정기 가자 가자 게리야 일로와 어? 네 어딜요? 어디 가실게요? 옆에 왼쪽에 있어 이런 이씨 누가 먹으래 이거 먹지마 이씨 오! 잠깐만 내가 또다 오오오 방금 아거님이 그거 얻은템 그... 뭔가 엄청난걸 그... 따뜻한... 조합해 주셨는데 저거 저거 오오오오오오오! 뭐가? 그걸로요 아거님 어 그거만 있다면 고양이 모자를 만들 수 있어요 고양이 모자를 만들어서 뭐해 따뜻해요 하하하하 가자 가자 어디야 네네 다녀 나 뼈가고 부술래 가위로 애들 다 자르러 가자 저 잠시만요 저 상자 상자만 상자만 보고요 오케이 여기 홀러 계시다 난 몸을 어떻게 만도 안된대 저녁에 깎으래 자고 있을 때 된걸요 젠장 눈뜨고 깎은 다음에 틀라고 했는데 흐흐흐 됐다 아 따뜻해 리탈 저 못잡아봐요 나도 만들어주지 예쁘다 하차 응 자 이것도 우리 야채가 없어요 여러분 야채라니요 저희가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야채도 없는데 나무열매요 땡 나무열매 다 빼올게요 뱅니나 두개 땡큐 땡큐 수확해와야겠다 모자 썼으니 나 금삽 들고 지금 다 뽑고 있어 아 베리야 나도 어 털모자 만들어드릴까요? 수리님은 어 컨셉에 어울리게 특별히 제가 고양이 모자를 입게 일로오세요 겨울 되니 밤이 길어진거 같아 맞아요 밤 길어졌어요 지금 우와 이쁘다 우왕 전툴 창 하나 버려야겠다 야 너네 좀 자라 밤 되가는데 자 안졸리냐? 졸리게 해줘 뭐야 이 비보는 안녕 이거 먹어 비보야 어머니 어디오셨지? 나 지금 농사할라고 수리님 여기와서 나무좀 다 주워줘요 오케이 알겠어 야 너네 좀 자라 안졸리니? 잠자요 사이좋게 자요 버팔로드라 자라 좀 어 두개 똥 어 어 버팔로 잠든다 잘 자라 어 잠깐만 나도 숨지겠어 아 그래서 아버님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왜 안 된대 왜 안 된대 아 오 갈게 너머 오 오 온다 손가락 온다 뭐야 아 되네 또 밟아 계속 밟아 오지마 왜 이리와 이리와봐 아이씨 면도하자 잠깐만 우리 반딧불 잡을까? 어 잡을 수 있어? 이거 거미줄 있습니다 아 거미줄 안 돼 안 돼 안 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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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얘네 잠들었을 때 지금 털 다 깎고 있어 오 오오 나 배고파 대머리 됐다 대머리 거미줄이 없어서 안 된다 거미줄 저모 저 없어요 거미줄 됐다 됐다 후 아 야 얘네 얼어 죽겠다 이제 열매가 없어 얘네 얼어 죽을 거 같아 어떻게 나 추워 나 추워 나 추워 아니 얘네 내가 털 다 깎았더니 불쌍하게 생겼어 나 너무 추워 아버님 아버님 털 깎은 거 엄청 웃게 생겼어 우리 도대체 왜 얘네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누가 한 애들이야 형 왜 이렇게 말랐어 에휴 못 먹고 와가지고 에휴 배고픈 뭐 나 내 살이라도 뜯어 먹을래? 버팔로 말이에요 새로운 지역이라 아니 여기 신 색깔인데?